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34페이지 또 가겠습니다 자 344페이지 여기가 보시면 양도의 개념이 나와요 양도 아주 중요한 테마로 넘어왔습니다 자 양도가 뭐냐 여기서는 이제 따지는 것이 양도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양도의 개념이 뭐냐 요걸 가지고 자주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양도를 보지 않게 되면 양도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양도의 정의가 뭐냐 자 일단 양도로 보는 조건 양도 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적 정의를 빌리면 민법에서는 양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양도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이전 행위에 다 행위를 이전해주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대가를 수령하는 거 대가를 수령받는 것을 우리는 양도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보통은 등기 이전이 되는데 얘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이것을 양도로 보자 그러면 이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유상 이전 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상 이전 유상 이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가 매매가 되겠죠 매매가 됩니다 매매 매매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에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우리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양도 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개념이 그 334페이지 보시면은 양도의 개념의 정의가 있구요 2번에 밑줄 유상 이전 세번째 사실상 이전 그럼 보통은 이제 등기 이전 뭐 보통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 중도금 장금 등기 넘기잖아요 근데 등길 안 쳤다 해도 대금을 받으면 양도로 보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가 수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 주식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대금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받아도 대가 로 봅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대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는 이제 매도인이 이제 양도설려 됩니다 두 번째는 교환 당사자 모두가 모두를 양도로 보자 네 교환은 당사자 모두를 양도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토지를 넘겨줍니다 토지를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거에요 건물을 넘겨줍니다 자 갑은 을에게 토지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넘겨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양도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토지를 넘겨주고 건물을 받을 수 있고 또 건물을 넘겨주고 토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쌍방 모두 저기 나온 대로 당사자 모두 양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로 투자를 하는 거에요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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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의 현물로 투자하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가 지주갑이에요 자 여기가 지주갑이에요 지주갑 지주갑이 있고 여기가 주식회사 빵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주갑이 주 빵빵한테 토지를 출자하는 거에요 토지를 출자해요 토지를 출자하고 이 주 빵빵이 이 지주갑에게 우리가 뭘 주죠 주식 지분을 주잖아요 주식 지분을 줍니다 그러면 요게 일종의 대가가 되겠죠 요게 일종의 대가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우리가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 요걸 우린 양도로 보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주하고 개발회사가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지주공동사업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대물변제 입니다 손해배상액을 물건으로 대신 변제 주는 거 이것을 대물변제 그 손해배상액을 1억을 청구했는데 땅으로 보상 받는 거죠 건물 보상 받는 거에요 이게 대물변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 자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얘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거에요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담부 증여는 그러면은 등장인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등장인물이 얘는 자 여기가 왼쪽이 증여자가 되요 왼쪽이 증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수중자가 되는 것이죠 해석이 그럼 여기서 전체 증여가액이 있어요 전체 증여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가 두번째 채무액이 있습니다 채무액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민법상 네 여기 계약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때는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1억원이 되고 채무액이 3천만원이 됩니다 3천만원이 돼요 그러면 계약상 증여 금액은 1억원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요 인수 채무 3천만원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런 상황이 됐을 때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보자 그럼 이 증여자 입장이에요 증여자 입장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수중자가 3천만원의 채무를 인수 받아서 증여자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요 얘기는 3천만원의 인수를 받아서 증여를 받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을 줘서 갚나 직접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잖아 대신 갚아주나 그럼 분명히 양도의 조건이 되려면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있고 and 대가 수중강의가 있으면 양도로 본다며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요 물건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100% 다 무상으로 넘어가면 증여가 되겠지만 요 부분을 유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유상 맞잖아요 3천만원을 줘서 갚나 직접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로 보자 대가 누구의 대가 증여자의 대가로 해서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증여자는 양도세 신고를 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부담보 증여는 채무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자 그런데 만약에 요 증여자와 수중자와의 관계가 증여자와 수중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간이나 배우자 간이나 아니면 직계 좀비 속간 배우자 간이나 직계 좀비 속간이다 여기가 아버지 여기가 아들 여기가 남편 여기가 부인이다 뭐 이런 관계에요 그러면 여기가 아버지 아들 관계 남편과 부인 관계다 그러면 요거는 의심스러운 거죠 요거는 의심스럽다 어떻게 남편이 부인한테 아버지 아들한테 이 채무를 인수시키게 하느냐 이건 의심이 된다 채무를 의심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겠다 그럼 추정한다는 건 추측한다 이거죠 모두 증여를 볼 수 있다 모두 증여를 볼 수 있겠다 모두 증여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석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기 그 다음에 수용이나 경공매 얘는 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얘는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 그러면 비자발적 판매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대가를 받는 거죠 수용으로 강제 수용당했다 경공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는 이런 관계죠 왼쪽은 채권자가 있고 왼쪽은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토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거니까 양도처럼 보지만 가장 하자가 뭐냐 얘는 담보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래서 이름이 양도담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액센트가 양도에 붙는 것이 아니라 담보에 붙는 거예요 담보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로 보지 말자 그래서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 거야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담보권 실행이 되면 담보권 실행이 되면 이때는 양도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이전 무상이전 같은 양도를 안 보죠 무상이전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창속이라든가 징역 등을 말하겠죠 네 이응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가 대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수용당하거나 경국민을 당했다 그래도 어쨌든 팔아서 돈 받는 거니까 양도로 보자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채비지 채비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공법이 나오죠 도시개발법상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하고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당 사업비용을 돈으로 못 받으니까 땅으로 받는 거죠 그 채비지를 매각을 해요 그럼 이것도 대가를 받는 거니까 양도로 보자 그 다음에 환지 받은 토지의 면적이 감소 이걸 감안지라고 하죠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감안지가 된 거예요 감안지 땅의 면적이 줄어든 것이 된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걸 감안지라고 하죠 감안지 감안지가 되면 땅의 면적이 감소가 된 거잖아요 감소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거니까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양도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는데 지번 또는 지목을 바꿔요 보류지 충당이다 보류지는 사업용으로 남겨둔 땅 남겨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 거죠 이걸 충당하자 그러면은 자 요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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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말합니다 요거 요거를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환지 처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환지 처분 이걸 환지 처분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요 때 환지 처분을 하는 건데 환지 처분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100평이면은 얘가 100평이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요걸 양도로 봐야 안 봐요 양도로 보질 않는다는 거야 권리 면적이 안 바뀌었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왜 양도로 보지 않느냐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땅 먹고 땅 먹기 즉 사업 시행자가 다른 땅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럼 일종의 이거는 지주하고 지주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말자 불가피하게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토지 교환하는 그러면 요 사업 시행자가 양도서를 내야 돼요 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주와 사업 시행자가 교환 거리를 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한 거니까 양도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교환 거리는 양도가 되는데 지적경계선 변경이에요 자 지적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불가피하게 변경하다면 토지를 막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이때 그 비율이 우리가 20%를 넘지 않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적경계선 변경 때문에 토지를 교환했다 그러면 원래 교환 거래는 쌍방 모두 양도로 보는데 경계 표시 잘못으로 인해서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환 거래한 것은 양도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계 변경은 우리가 경계 표시가 아무래도 이런 이메 같은 전원주택이 있으면 경계 표시가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또 세우게 되면 경계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양도로 보지 말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의 실력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민법의 실력을 발휘해서 보시면 매매원이 무에서입니다 매매원이 무에서는 뭐냐면 매매가 됐는데 원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보자 라는 그런 소송행위를 매매원인 무효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인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 됐어요 그러면 매매로 넘어갔다가 매매로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이 환원이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해지 신탁해지 맡겼다가 해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맡겼다가 찾아온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대신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확정 판결 법원에 확정 판결이 생겨서 맡겼던 걸 해지하자 없던 일을 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양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매매 계약하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징여로 보자 징여로 추정하자 이거에요 징여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나누는 거죠 자 이혼해서 재산을 나누는 거야 그럼 이건 재산을 나눈 거지 판 것이 아니다 이거죠 땅 팔고 집 판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눈 거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경매된 재산을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도로 보지 말자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쉬운 문제가 이런 민법 공법 등기법 이게 세법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딱 주고 양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봐라 거의 이런 식으로 했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335 336 337 338 339 340 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담부 증여 그러면 337 페이지 가보시면 337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맨 상단에 부담부 증여 나오죠 자 부담부 증여 6번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니은입니다 양도 해당자 뭐 A번 즉 채무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자 하지만 이때는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받겠다 증여자 그렇죠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B 말고 이제 C 밑줄 배우자 또는 직기 좀비 속관 이거는 의심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될 딸에게 채무를 껴서 주느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38 페이지에 박스 별 표시해 놓으시고 단순 증여는 그냥 조건 없이 다 증여 주는 거죠 이거는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자 부담부 증여에서 원칙은 채무상당 부분 유상양도니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양도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 배우자나 직기준비 속관의 부담부 증여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자 증여세를 받자 이거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증명했을 때는 이건 대가 지불이 있는 거니까 양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1 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박스에 별 표시해 놓으시고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게 둘로 조개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 문제가 있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문제는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 자산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 환지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서 지목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시행자하고 지주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냅니까 사업시행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환지하는 판인데 이걸 양도세를 받겠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양도로 보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부담보 증여 시 전체 증여 금액 중 증여 금액 중 채무에게 해당하는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자 그러나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요거는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증여로 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어요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되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로 보자 이거입니다 양도담보 계약은 양도가 아닌데 채무불이행이 됐다 그러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양도로 보자 부동산 팔았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양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인 무효 원인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시되어 소유권은 됐을 때는 양도로 보지 말자 그 다음에 본인 소유자산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주시겠다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는 없으니까 양도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제3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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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또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시기 자 요 얘기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시기도 알아야 되고 취득시기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취득시기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양도시기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다 알면은 얘가 지칭하는게 바로 뭐냐면 보유기간이에요 보유기간 맞죠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얘는 세금요율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가 공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가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네 이거에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얘는 세율이 달라지고 공제가 달라지고 비과세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취득 날짜도 알고 양도 날짜도 알아야지만이 이걸 따지겠다는 거에요 그럼 만약에 자 집을 신축해서 첫번째 집을 신축해서 우리가 매도를 합니다 그럴 수 있고 두번째는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세번째는 징여를 받아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네번째는 매수를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신축해서 매도할 수도 있고 상속 받아서 매도할 수도 있고 징여받아서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해서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따질 거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따질 거냐 그러면 요 신축 신축입니다 신축했을 때는 집을 지었다 그럼 어때요 집을 지으면 우리가 인허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가 떨어집니다 네 보존등기가 되겠죠 보존등기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허가가 나고 등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기 날짜로 가야 될까요 허가 날짜로 가야 될까요 이 얘기에요 등기냐 허가냐 허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허가 인허가를 중심으로 해줘요 그럼 그 인허가를 받은 날짜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사용승인 사용승인이라고 하고 그 사용승인하면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돼요 교부 네 요렇게 됩니다 승인이 떨어진 날짜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됩니다 매도 자 매도 매도가 되면 매매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떨어지고 잔금 떨어지고 이제 등기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 자 둘 중에 어떤 날짜로 가야 되느냐 둘 중에 빠른 날을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보통은 빠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등기가 먼저 올 수도 있지만 잔금 날짜를 기준합니다 그럼 요 잔금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 요 잔금 날짜를 사실상 사실상 대 금 청산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일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잔금 날짜를 말하죠 대금은 잔금 날짜 잔금을 치는 날이다 그럼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거는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실제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하자 이런 얘기에요 이 날짜를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금을 치는 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잔금을 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매수도 마찬가지 매수 그 다음에 징여는 징여 받은 날이 되겠죠 징여는 징여 받은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상속 개시가 된 날 신축은 사용 승인 그러면 사용 승인 대금 청산일 상속 개시 대금 청산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따져서 세율이나 공제 비과세를 판단할 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칙에다 별표해 놓으시고 대원칙은 대금 이때 대금에다 써놓습니다 대금이라는 것은 잔금을 치는 날이다 그 뉘앙스는 보통은 계약상 잔금 날짜에 실제 잔금을 주는데 혹시라도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으로 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대금 청산 잔금을 치는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을 청산 전에 먼저 등기했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등록 접수리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해놨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장기 할부 장기 할부 조건이다 장기 할부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이상에 걸쳐서 얘는 1년 이상에 걸쳐서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래 그러면 얘는 소유권 인도일이 먼저냐 그 물건을 사용 수익을 누린 자가 먼저냐 아니면 등기 접수한 날짜가 먼저냐 중 무슨 날 빠른 날 자 이렇게 선택할 때는 빠른 날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등 동그라미 인동그라미 사동그라미 등 동그라미 인동그라미 사 뭐가 되죠 등 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등 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등 인사 중에 무슨 날 자가 건설입니다 자가 건설은 자가 건설은 허가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얘는 사용 승인이라고 얘기하고 사용 승인 나야 되는데 이게 경매한 하자가 생겨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도 안 나는데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한 날이 있으면 그날 중에 빠른 날을 보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아예 허가가 안 난 거야 다시 말하면 무호가에요 무호가 무호가 그러면 무호가 건물 같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죠 네 이것을 사용일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및 증여 재산 상속은 돌아가신 날인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 돼요 그 다음에 점유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가 먼저일까요 등기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점유 개시가 먼저입니다 자 수용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자 땅을 사가지고 수용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금을 치는 날이 먼저냐 수용 개시일이 먼저냐 등기 접수일이 먼저냐 중 빠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동물아미 수동물아미 소 그렇죠 대수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에요 소유권 등기 접수일 소 그러면 대수소 중 빠른 날 대수소 대금 정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등기 접수일 무슨 날 빠른 날이 됩니다 다만 소송은 판결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미완성이 되면은 이제 중공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 받은 토지는 환지 받기 전 전 토지 출입이 되고 면적의 증감이 됐을 때는 이 증감은 증감은 증환지가 되겠죠 증환지가 되거나 증환지가 되거나 감안지가 됐을 때는 증환지가 되면은 얘는 취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안지가 되면 감소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증환지가 되면 취득이 되고 감안지가 되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환지 감안지가 됐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회력 시기는 회력 시기는 공고일로 간다 다음 날로 간다 다음 날로 가자 공고일이 아니라 다음 날로 가자 그렇죠 공고일이 아니라 다음 날로 가자 그래서 얘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결정이 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342 343 344 까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45 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 자 5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박스 확인 예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시로 틀린 것은 자 동남 1번 교우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제보다 증가 또는 감소 됐을 때는 공고가 있을 날이다 자 증가는 이제 증환지가 되는 거고 감소는 감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환지 감안지가 되면 환지 처분 공고가 돼 있죠 그러면 요 증환지는 땅을 샀다는 것이고 감안지는 땅을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청상을 받은 거야 청상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고가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다음 날로 가자 다음 날로 가자 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장기 할부 조건의 거래는 자 얘는 등동구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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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구라미 사동구라미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건설했다 자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 기준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건설했을 때는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제245조 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점유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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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등기 치는거죠 그 다음에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땐 등기부등록부 명부 주주명부 등에 기록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이름을 바꿔주는거죠 이것을 명의개서로 갑니다 그래서 장금 장금 치는 날이 원칙인데 이거 앞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둘중에 빠른 날이 등기 접수되는거고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남는건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이런 패턴의 문제 그래서 어떤 유형을 주고 맞냐트냐 이런식으로 물어본다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도세 비과세 가기전에 이 중에서 이제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 중에서는 이 취득시기 의제 요거는 지금 안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나중에 심화강의 때 가서 말씀드리고 요거만 볼게요 취득시기 의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84년 12월 30일 이전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시기를 85년 1월 1일로 보겠다 이걸로 취득시기를 보겠다는거에요 주식은 생각 안하셔도 되구요 그래서 요게 별표시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요 토지를 1980년도에 샀어요 1980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얘는 뭐 얼마냐면 얘가 뭐 그 땅값이 뭐 5천원이야 5천원의 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천원 땅인데 이 5천원 땅을 우리가 해봤더니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네 1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돼서 100만원에서 5천원 빼면 거의 이거는 매가가 매가가 차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매가가 차익이 되어버리면 세금이 어마무시한거지 야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가액을 좀 업을 시켜주죠 매가가 차익이 되어버리면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화폐가치 변동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5천원과 지금 5천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변동 등에 화폐가치 변동이 있는데 이거를 액면가 그대로 5천원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업을 시켜주자 업을 시켜주자 이거에요 그러면 이걸 업을 시켜줬더니 얘는 100만원인데 얘가 50만원이 되더라 이거죠 50만원 그럼 결론적으로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100만원에서 50만원 빼버리면 50만원 만큼만 차익이 생기겠죠 아 그러면은 차익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과세로 가겠습니다 비과세 346페이지 가기전에 344 34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10번 10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시 그래서 이 뉘앙스의 취지는 원취득시 가격을 해버리면 매가가 차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차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85년 1월 1일로 취득시기를 우리가 의지하자 자 이런 얘기에요 81년 1월 1일로 보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하자 이거에요 세금을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이 없는 것으로 하자 첫 번째가 파산선고입니다 파산 선고 파산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망했는데 무슨 세금이냐 망했는데 무슨 세금이냐 이 얘기에요 망했는데 무슨 세금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농지의 농지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환은 바꿔주는 거죠 그럼 교환은 쌍방 모두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분합은 분필하필 그러면 원래는 양도로 봐야 되는데 얘는 비과세 주는 이유는 소득이 생겨도 비과세 하자 그 이유는 농지기 때문에 그럼 농지라는 것은 논이나 밭이잖아요 얘는 논이나 밭이다 그러면 논밭을 교환했을 때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자 그러면 이때 농지는 경작을 3년 이상 경작을 하고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면 25% 이하가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되면 혜택을 주자 이거에요 그런 조건이 되면 혜택을 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에요 여기가 만약에 김씨가 살고 있어요 김씨 이 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씨도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씨도 집이 있어요 네 근데 김씨 땅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김씨 땅은 여기 있어요 김씨 여기는 이제 이 씨 땅이에요 이 씨 네 이 씨 땅이 됩니다 그래서 김씨 이 씨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필요한 거야 김씨는 김씨는 서로 여기 농사짓 김씨는 여기 고개 넘어간 농사짓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너무나 다리도 아프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래서 김씨 씨가 만난 거지 막걸리 집에서 만나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야 야 이 가야 김가야 우리 바꾸자 너랑 나랑 뭐 평생 농사 지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시골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염 같은 게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용 로봇트가 개발이 되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김가하고 이가가 김가하고 이가가 농사를 우리가 질 목적으로 이걸 바꾸자 이걸 바꾸자 이거에요 이걸 바꾸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거에요 이거는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김가하고 이가가 김가하고 이가가 이걸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지 좋아 그러면 비가서 혜택을 줄게 그러면 이 땅이 이제 이시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김시당이 되는 거고 이게 김시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시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농사짓고 여기 농사짓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다만 이때는 그 조건이 있다 조건은 사유 조건과 차익 조건이 들어 맞아야 돼요 사유 조건과 차익 조건이 들어 맞으면 비가서 혜택을 주겠다 사유 조건과 차익 조건이 들어 맞으면 비가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유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국가 등이 바꾸자고 해서 두 번째는 법에서 바꾸자고 해서 세 번째는 경작상 필요하니까 경작상 필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 다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차익은 큰 편에 큰 편이 되고 큰 편에 곱하기 4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가 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4분의 1은 25% 이하로 차이가 나면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25% 넘어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땅이 5천만 원짜리 땅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땅이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짜리 땅이 되고 3천만 원짜리 땅이 돼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죠? 2천만 원이에요 2천 2천이 되겠죠 그럼 무조건 비가 세냐 따져봐야죠 차이가 큰 편이 5천이니까 이거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 그러면 25%가 되니까 5, 25, 50, 1250만 원 이하로 1250만 원 이하로 차이가 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1250을 넘으면 2천이니까 얘는 비가세 혜택을 줄 수 있다 덜 없다 없다 이거예요 1250을 넘으니까 얘는 비가세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뭔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페이지 346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 있죠? 파산선고, 농재교환분합, 그 다음에 1세대 1유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이 있는데 4번 별표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거야 그러면 농지를 바꿔주거나 분합은 분필하필이에요 분필하필 자 그랬을 때 그럼 농지 범위는 밑줄 논박과선입니다 논박과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비가세제는 교환분합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 4번이에요 밑줄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 예 그럼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산을 지을 목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로 4번 별표시 자 거기 나오죠 고액토지 가격에서 저액토지를 뺀 차액 그렇죠? 요거 2002 고액에서 저액을 뺀 거죠 요것이 큰 편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다 네 그런데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해도 과세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밑줄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외우시는 주상공 주상공 요 주상공 지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편입된 지 3년 지났어 그럼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밑줄 농지 외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은 지 3년 지났어 그럼 더 이상 얘는 농지가 아니다 자 주상공 지역이 됐다는 것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 거죠 자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농지가 아닌 땅으로 바뀌어서 3년 지났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거니까 얘는 세금 바뀌었다 이거예요 해석이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의 교환 분합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의 양도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성공하셨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